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요 저번 토요일날 7월 2일에 핫 이슈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서울 아니 서울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냐면요 알펜시아 콘서트홀 거기서 지금 평창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메인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막을 그 화려한 막을 올렸고요 자 메인 홀이 되기는 알펜시아 콘서트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밖에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네 연주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어 7월 2일날 저희가 이제 그 평창이 이제 이렇게 국제음악제가 개막식을 했고요 7월 3일날 어떤 일정이 있냐면 지금 삼산스튜디오님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뭔가 이렇게 떠나고 싶죠 뭔가 음악으로 힐링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마스크가 되겠고요 자 7월 3일날에는 요런 일정이 있었네요 바이올리스트 카리사 추에 또 유니산 국제음악콘크루 우승자리 사이트리 예정되어 있었고요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그리고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인데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7월 6일에는 또 요런 네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드비시, 쇼스타코비치, 브리지, 쇼송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또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7일 보겠습니다 7월 7일은요 소프라노 임선혜와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시와 음악의 밤 7월 8일은 네 홍해란 최원인 손여름의 이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참 멋진 슈마 시인의 사랑 와 이 프로그램 보십시오 엄청난 프로그램 네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중에 4월 16일 보십시오 4월 16일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세상의 모든 피아노에서 곽윤찬 재즈 트리오입니다 이미 이제 4월 16일에서부터 이제 이미 연주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주 사진입니다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 피아노와 네 콘트라베이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드럼이 있죠 아 정말 멋있습니다 피아노의 곽윤찬이고 베이스의 더블 베이스의 김호철님 그 다음에 드럼의 최요셉님 네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또 하셨는데 제가 이 연주 하신 것 중에 하나 들려 드릴게요 클리포드 브라운의 조이스프링을 이분들이 연주하셨어요 조이스프링 봄날의 기쁨을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곽윤찬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죠 너무 놀랍습니다 멋있죠 멋있죠 와 들어갑니다 더블 버스 더블 베이스 소리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드럼 소리 들리시죠 조이스프링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너무 좋아서 음원을 끄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지금 다채롭게 연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아카데미도 있고 지금 음악제 평창국제음악제 때는 마스터클래스도 있습니다 실제 마스터클래스를 모집을 하는데요 각 분야별로 마스터클래스라 하면 네 그 전문인을 모셔서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학생을 뽑아 학생이 연주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공식적인 레슨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클래스 모집 분야 한번 보시면요 네 피아노 손녀름 7월 12일 날 마스터클래스가 시행되겠습니다 선발인원 3명 네 이렇게 그래서 바이올린은 스페틀린 루셉 이렇게 해서 쭉쭉쭉 7월 13일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보집 분야가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리고 오보의 클라리넷 바순 플룻 트럼펫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강사에서는 네 세계의 유수 연주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자 1시는 7월 12일부터 7월 20일 22일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클래스를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음악제가 계속 이렇게 연주되는 그 사이에 지금 계속 계속 마스터클래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집 분야를 하면 학생들은 이 마스터클래스를 강사에게 받기 위한 오디션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디션이 일정이 나왔죠 자 모집 기간은 이미 4월 29일부터 그 전에 5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또 그래서 뭡니까 결과를 발표하는 게 6월 15일날 합격자에게 이렇게 합격이 되면 합격이 되면 합격자에 한해서 각 분야별로 그 날짜별로 일정에 맞춰서 학생들은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오디션을 아 네 마스터클래스를 받게 됩니다 자 마스터클래스는 거의 이제 9개 분야에 각 분야의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9명의 아티스트가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자 1대1 공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반주자도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음악제에서 그러고요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도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평창국제음악제 스태프 측에서요 그리고 굉장히 편의가 많이 있네요 또 마스터클래스 할 때 녹화도 되고요 또 사진 촬영 이런 거 홍보 목적으로 사용도 된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참 뭐랄까요 학생들에게는 이 고품격 1대1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우수 연주자나 아티스트 같은 경우들은 좀 선발된 학생들 우수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제 때 이런 마스터클래스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스터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또 음악제 때 아카데미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인텍시브 코스를 밟아서 아이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연습해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뜻밖에 멋있는 영상 하나 골랐습니다 7월 9일 7월 9일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한번 보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게 빠르겠다 그죠 네 7월 9일 오늘 일정 중에 영상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리 들리시죠 네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엘렌 타페 조엘리치의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르티타의 5악장 피날레 마지막 부분을 감상하셨고요 바이올리스트 윤소영입니다 그리고 이병옥 지휘자와 평창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굉장히 멋지죠 이제 음악재가 다채로운 향연들로 벌어질 텐데요 참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후속으로 또 들려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함께 하고요 광원도에 있는 문화재단과 함께 협력하고요 지자체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지금 일이 성사되고 있는 평창대 관련 국제음악제입니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그 화려한 음악제가 이루어지니까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 아티스트들은 연주 무대에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자기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스크 주제에 따라서 아주 다채로운 음악들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뭐 마스터 클래스 여러가지 실내야 굉장히 다채롭게 있어서요 참 그 근본 플랫폼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예술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손녀름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또 기획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녀의 행보가 참 멋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조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